안녕하세요 라임라잇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임라잇의 수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라잇의 물만두 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임라잇의 수혜입니다 저희 라임라잇은 일단 세상에 주목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케이팝의 중심이 되고자 이런 저희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저희 그룹은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보기만 볼수록 빠져들고 그리고 거부해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팀이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포즈요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포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자 포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운 포즈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운 포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운 포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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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포즈 다운 포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